2차함수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2차함수 그래프는 완전 제곱골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쵸? 그쵸?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꼭지점이 p, q가 됩니다.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을 2차함수의 일반형이라 하고, 이렇게 완전 제곱골을 고친 것을 2차함수의 표준형이라 한다. 일반형, 표준형. 요런 식으로 구분 짓네요. 그쵸? 자 이걸 한번 읽어놓고, 과정을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일단 이 두 개를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우리가 2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많이 연습했죠. 앞부분에서. 자 차라리 보면은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먼저 a를 묶는거에요. 묶으면 이렇게 되죠. 딱 이 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반의 제곱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괄호 안에서 이거 반은 2a분의 b인데, 그제곱 그리고 빼주고, 플러스 c 그대로 줬고. 그리고 이 세 개를 인수분해 하죠. 요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t 나올 때 이렇게 곱해가 나와야 되죠. 자 원래 이거는 마이너스 4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이거 a를 곱해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으로 t 나오죠. 그죠? t 나옵니다. 자 다시 적어드리면은, 요거 앞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다음에는 a 가로열고,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c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요거를 통분한 거죠. 그 다음에 a x 플러스 2a분의 b제곱이고, 일단은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좀 헷갈리니까, 플러스로 만약에 통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죠. 그리고 나서 이거 마이너스를 내밀면은, 내밀면은, 여기가 a는 플러스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곡지점 좌표는, 이거 정도는 외워 놓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축의 방정식인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축의 방정식이 이게 뭐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외워 놓고,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y절편을 말하니까, 0을 대비하면 되죠. x에다. 0을 대비하면 그냥 c 되잖아요. 0, c 됩니다. 자, 잘 나와있죠. 밑에 예제. 예제, 여기 2를 먼저 묶어. 그럼 x제곱 플러스 6x 되죠. 반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9 되고,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2. x 플러스 3이 제곱 되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3이 되죠. 꼭지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3. 추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3. y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0,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2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 자, a는 0이 되면 안되겠죠. x축의 교점은 x좌표는 y는 0일 때 x값을 구한다. 그렇죠. y축의 교점은 y좌표는 y절편을 말하니까, x는 0일 때 y값을 구한다. 2차함수의 그래프와 y축의 교점은 항상 존재하지만, x축의 교점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x좌표의 교점은 이런 식으로 되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죠. 또는 이런 식으로 돼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2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abc 부호. 2차함수 주어졌을 때 부호는 a의 부호는 그래프의 볼록한 방향으로 결정. 아래로 볼록하면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볼록. b의 부호는 축의 위치에 결정한다. 왜 그러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요. a분의 b죠. x축이 y축의 왼쪽에 위치, x축이 y축의 왼쪽에 있는 것은 지금 이거죠. 이거가 되려면, 지금 a의 부호는 양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의 부호. 자, a는 양수고, x는 마이너스 되려면 b가 뭐 됩니까? 양수가 돼야죠. b가 양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x는 이게 0보다 작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표현을 하니까 a가 0보다 크다. ab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도. 만약 a가 0보다 작다. a가 작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된 것도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y축이 왼쪽에 있고 싶어. 축이.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럼 봅시다. a가 음수면은 지금 현재는 양수잖아. 그럼 b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음수가 되려면 b가 음수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 두 개도 보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도 뭡니까? 두 개 곱하게 되면 0보다 크죠? 한꺼번에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a, b는 같은 부부라는 말이에요. 아시죠? 이 두 가지 경우도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맞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묶어서 동시에 대답하는 게 바로 a, b가 0보다 크다 하면은 y축이 왼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축이 y축과 일치한다. 이 경우죠? 이거 일치하는 경우죠. 그죠? 이 경우는 뭡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 같은 경우에는 x는 이거는 0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0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죠. 분모는 어차피 a가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0이 되는 방법은 b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달라버리면 a, b가 부호가 달라버리면 이쪽이 있게 됩니다. 자, 나눠봐야죠. 저것도 밑에다 할까?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자, a가 양수일 때 그럼 이게 양수가 돼줘야 돼. 그죠? y축에 오른쪽에 있으려면 a가 양수가 되면 양수고 음수니까 b가 뭐가 돼야 됩니까? b가 음수가 돼야 돼. 그러면 되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면은 양수 되잖아. 그럼 양수 되려면 b가 양수 돼야 돼. b가 양수 돼. 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표현하려니까 서로 다른 부호죠. 그래서 요거를 a,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a, b는 서로 다른 부호. c1부 y축과의 교점의 위치로 결정. y축과의 교점이 원점을 위쪽에 위치하면 한거는 요거는 그죠? 0 넣었을 때 c 같은 경우는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y전편 c는 0보다 작죠? 그 다음에 일치할 때는 c는 0이 되면 되잖아. 그죠? 이참수 그래프의 축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이므로 축이 y축을 왼쪽에 위치하면 마이너스 2a 분의 b가 0보다 작죠? 1을 갖다가 또 마이너스 양분의 b 이렇게 해야 됩니다. 2a 분의 b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럼 2a 분의 b가 0보다 크려면 요거 같은 경우는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 왼쪽에 오른쪽에 위치하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2a 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게 0보다 작다는 뜻은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ab가 그래서 ab가 0보다 작다. 요 방식도 또 알아놔야 되겠지. 다음 이참수의식을 꼴로 나타내셔야 되죠. 자 이거 x제곱 플러스 4x 그러면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는 요거 먼저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5 1230번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반의 제곱 요렇게 해주면 되고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면은 2분의 1 플러스 5 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플러스 2분의 11 1231번 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2x 되죠. 자 그리고 반의 제곱 6이니까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12는 3분의 1 x 마이너스 6의 제곱 마이너스 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2 오 0이 딱 돼버리네 됐죠. 끝이죠. 1232번 1232번 는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되죠. 플러스 반 3분의 1 그럼 9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거는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곱하면은 어 3 6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되죠. 다음 이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 추구의 방정식 y 좌표를 차례들어 구하시오. 자 이것도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4 16이죠.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6 플러스 9 는 x 플러스 4의 제곱하고 이거 마이너스 7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7 네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4 y 좌표는 9 가 되죠. 1234 1234 마이너스 3 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 x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면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이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5 꼭지점은 1,5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에 y 좌표는 5 아 아니죠. 자꾸 이거 보면 안됩니다. 이거 봐야지 y 좌표는 2 1,5 x는 1 2 이렇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1235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 이렇게 돼야 되죠. 반하면 8분의 1 64분의 1 마이너스 64분의 1 은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은 x 마이너스 8분의 8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4인 4 4인 4 16분의 2 8분의 1 콤마 16분의 1이 되고 x는 8분의 1 되고 절표는 0이 됩니다. 1236번은 2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1 호화절편 마이너스 2분의 3 이 됩니다. 다음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 y축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과의 교점은 y에다가 0을 대비해 주죠. 0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x는 1이 되죠. x축의 교점의 좌표는 1 콤마 0이 됩니다. y축과의 교점은 x에다 0을 대비해야 돼요. x에 0을 대비하면 y는 1 되죠. 그러므로 0,1이 됩니다. 1238번 0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0 x는 1 또는 3이 됩니다. 그러므로 1 콤마 0 3 콤마 0 이렇게 됩니다. y축과의 교점은 0 콤마 바로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어있죠. 1239번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동으로 써놓으시오. 그래프가 아래로 볼락하므로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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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겠죠. 축이 y축의 오른쪽에 있으므로 자 축의 마이너스 2a 분의 b를 했잖아요. 그죠. a가 양수잖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양수죠. 양수가 되려면 b가 음수가 되어줘야 돼. 그죠. 그럼 ab가 부호가 달라지잖아. 음수 되고 b가 음수다. 왓측과 교점이 원점의 위쪽이 있으므로 여기 있죠. c 같은 경우에는 양수죠. 이렇게 됩니다. 1240번 이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므로 a가 음수입니다. 자 축의 방식 마이너스 2a 분의 b가 지금 이게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자 a가 지금 음수라. 그죠. 그럼 이 두개의 지금 현재 양수잖아요. 그럼 b가 뭐 돼야 돼요. 음수가 돼줘야지. 그죠. 두개의 부호가 같죠. 음수 음수. 그러니까 곱하면 양수 되겠죠. b는 음수가 되고 y축과 교점이 원점의 아래쪽에 있으므로 여기 있죠.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1241번 a는 0보다 크다. 그죠. 요거는 0보다 작다. 되죠.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2a 분의 b인데 a가 양수잖아.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돼줘야 돼. 그죠. 그럼 b는 음수가 돼줘야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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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는 지금 여기 있죠. 양수죠. c는 지금 0이지. 넌 0이네. 여기가. 엄청 해결했다. 1243번도 됐죠. 1243번. a가 음수다. 그죠. 음수고 c는 바로 알아볼 수 있죠. 양수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2a 분의 b에서 a는 음수라. 근데 여기 뭐죠. 축의 방정식이 x는 뭐가 되죠. 0이잖아. x는 0입니다. 이게 축의 방정식 y축은 x는 0이고 x축은 y는 0이 됩니다. x는 0이고 b가 0이 돼줘야지. 그래야 0 되잖아.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꼭지점이 주어지면 자 2차의 x2차의 계수는 알 수 없으니까 a로 해 놓고 그죠. a로 묶었을 때 x-p² q를 하면 p, q가 되잖아요. 요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거지. 그래프 위에 한 점의 좌표를 대입하여 a값을 구한다. 꼭지점 좌표가 2,-1이면 x-2제곱 a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합니다. 4,3을 x에는 4를 대외하고 y에는 3을 대외하는 거에요. 3은 a 곱하기 4-2제곱 마이너스 1대고 그럼 4a 3은 4a-1대죠. 그리고 좌변을 의하면 4a는 1대잖아요. 그러므로 y는 x-2제곱 마이너스 1대고 이걸 전개하면 x-4x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에 따라 2차음 수의식을 다 같이 놓으면 비교하 .. 꼭지점이 좌표는 0,0이면 y는 x-2제곱 플러스 0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0이고 x 제곱이 1 된거지 그것도 마찬가지라 y는 a x 마이너스 0의 제곱 플러스 q가 되니까 그냥 이거는 x 되잖아 x 제곱 되잖아 이런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거는 없고 전부 다 이거 하나로만 통일하면 됩니다 이렇게 2차 함수로 식구하기 x 축의 방정식이 주어질 때 축의 방정식이 x 는 p 와 p 와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잡혀 주어질 때는 x 는 p 니까 x 마이너스 p 당연히 이겨놓으면 되지 똑같이 a x 마이너스 p 자고 모르는건 q로 두면 됩니다 이게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주어있으면 대입하면 되는데 밑에 보면 나와있죠 문제의 예제에 보면은 이거 x 는 마이너스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두고 자 모르는 문자 두 개 두 개 대입하죠 그럼 식이 두 개 생길 거라 x 는 0 y 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x 는 0 을 대입하면 a 플러스 q 가 되죠 a 플러스 q 는 마이너스 2 되죠 1, 1 을 대입하면 1은 그 다음에 이거 1 을 대입하면은 여기 쓰는 어 1 은 2 이 되니까 4 a 플러스 q 가 되죠 이 두 개를 빼게 되면은 q 는 사라지고 a 하고 3 에는 4A 는 마이너스 3A 가 되고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a 는 1이 되잖아요 그죠? a 는 1을 1이 되어보면 이항하면 q 는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워지고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추구의 방정식이 x 는 p 이면 꼭지점은 x 좌표는 p 이다 그렇죠? 추구의 방정식에 따라 이참수식을 다음과 같이 놓으면 편리하다 자 이것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죠? 똑같잖아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a x 마이너스 0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한거지 그죠? 한거가 이렇게 된거지 이참수식 구하기 y 좌표에 주어질 때 y 좌표의 교점에 잡혀 0, k 와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주어질 때 이참수식을 y 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k 를 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죠? 맞축하의 점이 y 좌표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5로 두면 되고 또 마이너스 1, 1, 7를 대비합니다 x 는 마이너스 1, y 는 1을 대비하면 1은 x 에다 마이너스 1을 대비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5 되죠 a 마이너스 b는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x 는 7, y 는 7, x 는 1, y 는 7 7은 이렇게 되죠 1을 대비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5 되고 5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2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2a 는 마이너스 2 a 는 마이너스 1 되죠 a가 마이너스 1 되니까 우위로 이항하면 b는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게 다 대비하면 되잖아요 a에 a 대신에 마이너스 1, b 대신에 3 이렇게 됩니다 이참수식 구하기 x 절편이 주어질 때 x축과의 교점의 좌표 n, 0, n, 0과 그래프의 다른 한 점의 좌표 주어질 때 이참수식을 y 는 a, x-m, x-n으로 넣는다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 m이고 n이면 마치 해를 구한 것과 똑같죠 x는 m, x는 n 이런 구조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 값이 되잖아요 값이 되잖아요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1, 0, 2, 0이니까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x-1, x-2, 5 3, 6을 대입하면 6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는 거지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2고 1이니까 2a는 6이죠 n은 3 되잖아요 3을 이렇게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참수의 그래프는 축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그렇죠? 좀 더 축에 대하여 대칭이죠 x축과의 두 개의 좌표가 m, 0, n, 0이면 자, 축의 방정식은 대칭이잖아 x는 그래서 m 플러스 n 하고 2로 나눈 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잖아 예를 들면 0을 지나고 4다 이러면 이 축의 방정식은 딱 이것 이것과 이것의 거리가 같다는 거지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x는 2분의 4 플러스 0 해서 2분의 4니까 2가 됩니다 이 좌표도 2가 됩니다 이 뜻입니다 이것도, 이거 별표입니다 이거 정지 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을 하실 때 이 조그만 것 이런 것도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론이 그래서 체크를 계속 저는 전, 중1, 중2, 중3, 6건에 걸쳐서 빠짐없이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하잖아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식을 꼴로 나타내셔 1244번 꼭지점의 좌표가 4,이고 자, 이거는 y는 a x-4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3,1을 지난다 그럼 1은 x의 3을 대비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니까 1 되고 a 플러스 2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x-4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1245번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 y는 a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5,9 9는 a 마이너스 5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 플러스 2 4a는 8 a는 2가 됩니다 는 2를 대비하면 이렇게 되고 1 됩니다 1246번 오른쪽 그래가던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수식을 골로 나타냈죠 이랬죠 꼭지점의 좌표가 2,5잖아요 y는 a x-2제곱 플러스 5가 되고 자 0,1을 지나잖아 그럼 2,1은 0을 대비하면 4,2 플러스 5 a는 자 마이너스 4 되니까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x-2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수식을 골로 나타내시죠 1247번 축구의 방정식이 x는 3이고 y는 a x-3제곱 플러스 q 이렇게 1,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2는 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2 그러면 4a 플러스 q 4,1을 대비하면 2,1은 4를 대비하면 a 다기 q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은 3a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이고 q는 2가 됩니다 y는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x-3제곱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됩니다 1248번 축구의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2이고 그러면 y는 a x 플러스 2에 제곱이 되고 플러스 q 루트 마이너스 4,5 5는 마이너스 4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2 그럼 4a 다기 q가 되고 마이너스 1,1을 대비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을 대비하면 1 그럼 a 다기 q가 되죠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6은 3a a는 2가 됩니다 a가 2가 되면 q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이항하면 그러므로 y는 a 대신에 2 x 플러스 2의 제곱 q 대신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12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보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2차 함수의식을 나타내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축의 방향식이 여기죠 이거잖아 이게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은 y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q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꼭지점이 뭐하는 아 점이 뭐하는 1,1 하나 지나죠 그리고 여기는 0, 마이너스 2분의 5죠 0, 마이너스 2분의 5 먼저 마이너스 2분의 5 는 0을 대부하면 a 플러스 q 이렇게 되죠 어 두개 다 할걸 그냥 두개 다 해야 되네 어차피 0을 넣게 되면 없어지지 않네 1, 마이너스 1은 1 넣으면 2 그럼 4a 다하기 q가 되죠 자 빼기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1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2 2분의 3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a는 2분의 1 되네요 a는 2분의 1을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q q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러므로 y는 a a 대신에 2분의 1을 대부하고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보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수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 꼴로 나타냈죠 1250번 y축하기 요점에서 만나고 이랬죠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8이 됩니다 1,3을 먼저 대부합시다 3은 1을 대부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8 되고 a 플러스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2,0 0은 2을 대부하면 4a 다하기 2b 다하기 8 4a 다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2를 양변을 2로 나누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 두개 봤을 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1 되고 a는 1이 됩니다 n이 1이 되면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 y는 a 대신에 1 x제곱 b 대신에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됩니다 1251 y축과 점 0,4에서 만나고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 이렇게 될 수 있죠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13 13은 마이너스 1을 대부하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항하면 a 마이너스 b는 9가 됩니다 2,4 4는 2를 대부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4이 되죠 양변을 또 2로 나눕시다 2a 플러스 b는 0이 되죠 두개 더하면 되죠 더하면 3a는 9 a는 3 3을 대부하면 마이너스 b는 이항하면 6 b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y는 ax제곱 3x제곱 b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5 1 하나하나 또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6이네 자 3코마 마이너스 6부터 할거야 마이너스 6은 3을 대보면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1코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을 대보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이걸 나누기 3으로 나눕시다 이걸 여기다 적으면 마이너스 2는 3a 플러스 b 더하면 마이너스 8은 4a a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여기다 대봅시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플러스 b b는 4가 되죠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되죠 다음을 만족시키는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참수식을 y는 a x-b x-c 꼴로 나타내죠 1253번 x축과의 두 점에서 만나고 이랬죠 y는 a x 플러스 1 x-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8이 지나간다 대비하면 됩니다 8은 0을 대비하면 a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므로 y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1254번 마이너스 2,0 3,0 을 지난다 y는 a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 됩니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는 a 1을 대면 3 마이너스 2 1이 되고 a는 6분의 9 가 되고 2분의 3 이 됩니다 그러므로 y는 a 대신에 2분의 3 을 대비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1255번 오른쪽 그림과 같던 포물선을 그래프로 하는 이창수식을 꼴로 나타냈죠 자 마이너스 3하고 0이죠 그러면 y는 a x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되고 x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점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을 지나잖아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을 대비하면 되죠 a 2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2 그럼 a는 3 3이 되죠 y는 3 x 플러스 3 x 이렇게 됩니다 x x x stump x & & x x x j x x x x x x x x x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7, 4,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a는 4, 그 다음에 p는 2, 그 다음에 q, 플러스 q니까 q는 마이너스 9, 다 더하죠. 4 더하기 2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4분이 되죠. 102557은 두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할 때, 자 요거 해봅시다. 그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3분의 1 x 되죠. 2분이라면 6분의 1, 플러스 36분의 1 되죠. 마이너스 36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x 플러스 6분의 1의 제곱, 하게 되면 플러스 12분의 1, 1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이다, 그죠. p는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되고, q분의 11이 마이너스 12분의 11이잖아요. q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2 곱해라 했죠. 마이너스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2는 2가 됩니다. 1258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자, 이거는 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는 2, x 마이너스 1이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 이 그래프를 p, 1만큼 평균이동했죠.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q는 3, p 마이너스 q, 1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구의 방향식.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구의 방향식을 구할 때는 2차 함수의 식을 자, 이 꼴로 고칩니다. 가장 중요하죠. 뭐,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p, q 되고, 축구의 방향식은 x, p가 되잖아요. 1259번,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할 때, 뭐, 구야하지? 넌, 이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반, 마이너스 5죠.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25, 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됩니다. 꼭지점은 5,25가 됩니다. 자, 이걸 꼭지점 구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이렇게 되고, 플러스 q가 됩니다. 넌, x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가 되죠. 이 꼭지점은 p,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가 되죠. 일치, 자, 이렇게 되죠. p는 5, p는 5가 되고, 이 5를 대보면, 마이너스 25, 더하기 q는 25, q는 50이 됩니다. p 플러스 q, 55가 되죠. 1260번, 다음 이차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축이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음, 그 뭐, 왼쪽이라는 이쪽 표현을 말하는 거죠. 여기보다는,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b가 0이죠. 0이 됩니다. 이거는 0x가 되니까, 없으니까. 자, 2번은, 이건 바로, x는 마이너스, 아, 참, 이게 바로 알 수 있었다, 또. 이거, 0, 마이너스 3이니까, 꼭지점이. 그럼 x는 0이잖아. 바로 알 수 있었죠. x는 마이너스 1이고, 생각해보니까.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x는 마이너스 4고, 그죠? 4번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해서 2분의 1 되잖아요. 일단,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고, 지금 일단, 이게 제일 왼쪽이 있대, 그죠? 5번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죠? 어, 3번이 제일 왼쪽에 있대요. 1261번, 다음 2차 함수 중에서,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3, 4분면 위에 있는 것은, 제3, 4분면이면 얘기죠? 꼭지점, 자, 1번 봅시다. 1번은, y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제곱, 플러스 3, 어,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0이죠. 마이너스 1 콤마 0은, 0이잖아. 그죠? 아니죠. 2번, 2번은, y는 마이너스 2로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제곱되고, 플러스 8, 플러스 2가 되죠. 3콤마 2가 됩니다. 3콤마 2, 자, 이기죠? 3번, y는 마이너스로 묶고 있다면, x제곱,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1콤마, 마이너스 2, 1콤마, 마이너스 2, 이기 되죠? 자, 이것도, 4, 4 보면 되겠죠. 4번,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0,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콤마 1, 마이너스 3콤마 1, 이기 되죠? 뭐, 5분 되겠네? 5분 것이 되죠. 5분은, y는, 자,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죠. 2, x 플러스 1 제곱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됩니다. 5분이죠. 1262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추후의 방정식이, x는 3일 때, 됐죠. 추후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 되고, 1, k가 되네. k는 3 되네, 3. 5번, 1263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직선 위에 있을 때, 꼭지점, y는,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8x 되죠. 반, 9, 81, 마이너스 81, 9, 81, 플러스 a, 는, 3분의 1, x 마이너스 9의 제곱, 자, 이러면, 마이너스 3, 3, 7, 21, 플러스 a, 가 됩니다. 자, 꼭지점은, 9, 마이너스 27, 플러스 a가 되죠. 자, 이 위에 있대,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27, 플러스 a를 대비하고, x 대신에, 9를 대비하면, 마이너스 36, 플러스 b가 되죠. 자, b 마이너스 a를 구현했으니까, a가, 우변으로 가게 되면, b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36이, 좌변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36, 9가 되죠. b 마이너스 a는, 바로 9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1264번, 1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랬죠. 자, 이거, 0,5죠. 그러니까, y는, y 절편인 5, 그리고, 이거 뭐죠? 마이너스 2,0을 지나죠. 0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5, 마이너스 2,0, 그죠? a는, 2분의 5가 됩니다. 일단, y는, 어, 그, b는 5죠. b는 5, b는 5, b 대신에, 5, 그럼 5,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x 플러스 2 되죠. 5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으로 하면, 4분의 1, 16분의 1, 마이너스 16분의 1, 플러스 2가 됩니다. 네, x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6분의 5, 더하기 2가 되네. 축의 방역이, x는, 4분의 1, 어, 축의 방식이 보였어요. 4번, 이차수 y는, x축감 만나는 점, y는 0 대입하고, y축감 만나는 점, x는 0 대입. 1265번, 이차수의 그래프, x축감 만나는 두 점의 좌표, x좌표로 가까이 PQ로 하자. 0은, 4,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5하고 1, 마이너스 1 붙여야 되죠. 그죠? 맞죠? 그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 x는 5 또는, 마이너스 1 되죠. 각각 P, Q라는데, P, Q, 어느 것이 P가 오면, Q는 마이너스 1이 되고, P가 마이너스 1이 되면, Q는 5가 되죠. Y축감 만나는 점의 좌표, Y좌표를 R이로 했는데, 이거 마이너스 5죠. 그죠? R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P 플러스, P 플러스, 어쨌든, 5 마이너스 1이 될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266번, 오른쪽 그림은 2차함수 그래프이다. 담자 옳지 않은 것은, 단, 점C는 꼭지점이고, BD는 X붙지에 평행하다. 그랬죠? 자, 이거, X는,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에 2분의,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다. 그죠? 이렇게 되고, 2분의 1되고, 는, 3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가, 3이 됩니다. 그죠? 3이 되면, C정, 3, 뭐가 될 거라, 일단은, 놔두고, 자, 그리고, B 있죠, B. B는 어차피, 마이너스 9이 될 거라, 그죠? B는, 마이너스 9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이, 이 거리가, 지금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거리가, 지금 3이죠? 3이면, 이 거리가 3이잖아. 왜냐하면, 딱 정확하게 나눠지, 이렇게,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3이죠. 그럼, D 좌표를 구할 수 있네요. D 좌표는, 어디입니까? D 좌표는, 여기가, 여기 왔을 때, 3만큼 갔을 때, 여기가 6이 되겠네. 그럼, 이건 뭡니까? 6콤마, 마이너스 9네. D, 5콤마이너스 9가 되니까, 틀렸네. 아, 이거 바로 담아났네. 그죠? 그 다음, 그 다음, A하고, 그 좌표는, 0은, 해야 되겠죠?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은, 0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9가 되고, 양변에, 3을 곱하게 되면, 0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1, 1, 3, 9, 27, 마이너스 1이라면 되죠? 그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9는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9가 됩니다. 자, A좌표는 마이너스 3, E는 9가 됩니다. 다 되죠? 그래서, C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거, Y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지. 3분의 1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이 될 거고, 마이너스 9, 3분의 1,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27이 아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3, 마이너스 12. 맞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방식 있죠? 제가 한 방식으로 이거겠죠? 이거, 응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고등학교 때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알아 놓으면 좋죠? 1267번, 2차함수의 그래프의 X축의 교점을, 이랬죠? 0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6입니다. 마이너스 1을 나누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1하고 3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죠. 길이를 구해냈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3, 이렇게 하면 되죠. 절대 끝붙이고, 마이너스 4이니까, 어차피 4가 될 거잖아요. 4가 됩니다. 1268번, 2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차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아까 뭐랬죠? 꼭지점에서의 이렇게 거리가 같다. 뭐, 요 정도 개념. 두 교점 중 한 점의 좌표가 2,0일 때, 한 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가 2대, 그럼 일단은 2,0은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0은 4A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거 1이죠? 1이니까, 좌변 2하면 마이너스 1은 4A. 1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죠. 자, y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0은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게 되면, 0은 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8 됩니다. 12가 나오는 거 보니까, 4,7,28, 2하고 14이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1,1.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4는 0이 되고, X는 2 또는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4고, 여기가 2였네요. 그죠? 다른 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마이너스 14,0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이끌어줄, 백년지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마지막 오른쪽 밑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